그 아들을 두 장 제거합니다 두 장 제거면 주절먹이죠 보스 변실로 보시니까 방어도 잘 챙겨갑시다 광풍 광풍 관절 부속이도 괜찮겠다 뭐야 오 와 제거 진짜 잘 되나 그가 합축댁으로 가자 벌써 10장밖에 안 나왔 parliament 손절까지 이 정도 압축됐으면 압축병 걸릴만한데 충돌 간편 손절도 있겠다 광풍 2개 넣을까? 아직 변실로봇 반사됨 3이라서 광풍수어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광풍수어 때려도 될 것 같다 컷백집 저지 카드 그만 넣을까? 이렇게 하면 이제 인공물들이 문제구만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광풍 계속 나온다 아잇 손절 쏴야 돼 어차피 스태그 쥔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캐릭터지 마술크날 말살검 해도 되겠는데 현돌 말살검 할 것 같으면 이제 타격 지우고 대개 수비 조금 더 챙기고 코스트 범빙할 부복같은거 좀 넣고 방어도 50 찍는거 봐 아아아 실수했다 추월 관절 부수기 추월이 난가 관절 부수기가 난가 아니면은 안 넣는게 나올수도 있지 표창까지 떴네 야 이러면은 저것도 필요없다 교본 아주 좋고 손절 두개 쓸까 근데 손절이 문제가 산맞갔을때 손절이 인공물에 너무 약해서 결국에 두번째 계획을 세워야지 두번째 계획 두번째 계획 두번째 계획 일체력을 못 깎아가지고 아 서순 이럴거면은 말살검 필요가 없네 부복 아까 그냥 추월 넣고 부복 넣고 이렇게 덱빌딩 할걸 그랬다 추월 넣고 말살검을 말살검이 없었으면은 훨씬 깔끔했을텐데 깔끔했을텐데 공짜 천신을 누립니다 공짜 천신을 누립니다 드루가 좀 안좋았구만 격분 에이 말살검 이러면 진짜 괜히 넣었다 격분이 격분이 아니 경로가 진도가 너브 오피야 다른거 넣을 필요가 없어 말살 말살 말살검 쟤네들 어차피 맹공이랑 추가로 하나 가져갈텐데 야 말살검은 안돼 그 자세로 해야 돼 말살검 격더슨 손절 어차피 나 인공물 못가지 그러면은 손절 버리고 마요가 없네 이제 말살 말살 이렇게 하면은 됐다 28만큼 6번 덱은 다 된거 같고 재거나 즉당히 하면서 넘어가면은 깰수 있겠죠 연꽃 내면의 평화랑 정신수양 이런거만 넘는다 마음의 옷에랑 보스 카카니까 2페이지때는 손절을 못쓰지 1페이지때만 쓸 수 있다 시상점가서 타수나 적당히 지우고 시상점가서 타인다 시상점가서 타인다 지팩트로 17,18, 수천하면은 진짜 개토 나오는데 왓처는 18승차라는데도 의유가 있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에요 타륜 맘에 오세요 마요 떴으면 다 뽑았지 이제 필요한 카드가 없지 주팬 전천 뽑아볼까 강성 전천 보스 크라카네 강성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폭력으로 광풍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씨 실패했는데 아니 이게 왜이렇게 세지 대체 강호 날란다 엘리프 주워패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냥 뽕맛이나 더 볼륨 너희들의 습을 잘 알았다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희들의 습은 잘 알았다 정신수양까지 필요한거 다 나왔네요 이제 클리어는 문제가 안되고 피격을 몇번 할까 요정도가 문제는 그것도 아니죠 몇턴킬이 될것인가 말쓸 아까 추월 안넣은게 아쉬운데 추월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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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어uate오세요 퓨리검 천천 några 어서오세요 표리건 천천 어서오세요 아 뭔 여류가 나와 천천히 리드네요 천천히 Jerzy 말살검 가져와 32만큼 6번 줍니다 개쌌네